여기 여자 부족원 한 명이 여자 부족원 한 명이 저 지면 어떡해요? 자꾸 지면 어떡해요 하는데 3차 제일 날씬한 제일 날씬한 분 유 그래도 여자보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리여리한 성종의 모습은 이제 버리고 정말 상남자스러운 성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네가 질거야 중요한건 중요한건 저쪽은 맨발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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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에이 설마 야 야 아루 야 야 아루 뭐야 뭐야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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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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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Director 쌩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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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